여러분 안녕하세요. 핫살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또 우리를 즐겁게 해줄 그런 괴지같은 내로남불 남편 데려왔습니다. 그럼 봅시다. 제목 아니 여자 직원이랑 몰래 카풀 좀 했던 걸 가지고 우리 마누라가 복수를 하겠다며 지 전남친을 몰래 만나고 왔어요. 이게 말이 됩니까? 아이고 인간아 왜 그러고 사냐? 왠지 전남친 만나고 온 와이프 어떻게 해야 맞습니까? 제목 그대로에요. 저희 아내가 저랑 만나기 전에 만났던 남친 즉 지 옛날 남친을 저 몰래 만나고 온 걸 이번에 알게 됐는데 도대체 이걸 어찌해야 하는 건지 몰라가지고 글 써봅니다. 그리고 사실은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보배에 먼저 올려봤는데요. 전부 다 다른 거 없이 무조건 이혼을 하라고 해서요.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. 저도 이 보배에 들어가 찾아봤는데 제가 못 찾은 건지 아니면 욕을 오지게 쳐먹고 지운 건지 못 봤어요. 분명 이런 아내가 절대 용서 안되지만 아무리 그래도 이혼까지 하는 건 좀 그래서요. 미운 정도 정 아니겠습니까? 여하튼 그래가지고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여기 들어와 이렇게 또 한 번 글을 쓰게 됐습니다.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저희 아내랑 진짜 엄청난 싸움을 하게 됐는데요. 그 원인은 바로 제가 했던 카풀입니다. 저희 회사가 1시간 20분 거리에 있고 상대방 역시 1시간 10분 거리에 살고 있으니까 너무 멀잖아요.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카풀을 한 겁니다. 지금까지 한 6개월 정도 했는데 이거요. 절대 몰래한 거 아니고 아내도 이미 다 알고 있던 겁니다. 제가 말을 했으니까요. 카풀한다고. 그랬는데 얼마 전 제가 잠을 자고 있을 때 아내가 저 몰래 제 폰을 확인해가지고 저랑 그 카풀하는 사람이랑 시간 약속 잡는 거. 그러니까 아무래도 오늘은 제가 좀 늦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5분만 천천히 나오세요. 오늘은 좀 빨리 나왔습니다. 지금 보니까 차가 안 막히는데 평소보다 일찍 도착할 것 같아요. 내일은 제가 연차라 혼자 가셔야 될 겁니다. 등등 이런 대화를 보게 된 건데요. 여기서 저희 아내가 문제 삼는 부분은 카풀을 한 거 자체가 아니라 그 상대방이 남자가 아닌 여자라는 부분입니다. 사실 이것도 처음에 말을 했으면 좋았겠지만 그거 말해봤자 괜히 쓸데없는 오해가 생길까 싶어가지고 그냥 카풀한다고만 했지 성별은 말을 안 했거든요. 그랬는데 결국 이게 문제가 됐고 아 진짜 답답합니다.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닌데. 아 물론 저도 제가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. 다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. 저도 가정이 있는 남자고 상대방 역시 유부녀에다가 아기도 키우는 애 엄마예요.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될 거라는 생각을 전혀 못했다 이겁니다. 우리가 뭐 처녀총각도 아니고 말이지.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제가 처음에 여자라고 말을 하지 않은 건 아내한테 괜한 오해를 살까 싶어 그런 거지. 다른 건 절대 없어요. 그런데도 아내는 제가 일부러 거짓말을 했다 여기면서 저를 계속 끝까지 궁지로 몰아댔고 그러다 보니 저도 사람인데 화가 안 납니까? 폭발했죠. 그렇게 서로 언성이 높아지다가 결국에 엄청난 싸움을 하게 된 겁니다. 예 당연히 저도 남자랑 하는 게 훨씬 마음 편해요. 하지만 같은 지역에 사는 사람이 우리 둘 뿐이고 저 역시 5일 내내 운전하는 거 너무 피곤하고 그래가지고 반반 넘어서 그러니까 이틀씩 3일씩 운전을 서로 바꿔가며 해왔던 겁니다. 이건 분명 저도 덕을 본 게 맞거든요. 안 그렇습니까? 덕분에 편하게 왔다 갔다 한 것도 있다고요. 여하튼 이 사건으로 인해 크게 싸워서 한동안 대화도 안 하고 밥도 따로 먹고 그러면서 한 달 정도가 지났는데 이번에 제 친한 친구한테 연락이 와서 받았더니 이 자식이 대뜸 야 너 지금 제수씨랑 같이 있냐? 이러는 겁니다. 아니 갑자기 이게 뭔 뚱딴지 같은 소리야 싶었지만 그냥 가볍게 아니 몰라 나는 지금 집이고 그 사람 아까 나갔는데 왜? 이러니까 이 친구가 잠시 뜸을 들이나 싶더니 야 제수씨 내가 아까 봤는데 어떤 카페에 앉아있더라 근데 다른 남자랑 있길래 내가 잘못 본 건가 싶어가지고 지금 나한테 확인해 본 거야 아이씨 누구지? 이래가지고 일단 알았다 하고 그냥 끊었습니다. 그리고 나중에 집에 들어온 아내한테 살짝 확인을 해봤더니 이게 추궁을 한 게 아니고 어딜 다녀온 거냐? 이렇게 물어본 건데 이 여자가 대답을 계속 피해요. 그래서 이거 진짜 뭔가 있구나 싶어가지고 조용히 있다가 아내가 시스로 들어갔을 때 폰을 열어봤더니 아이씨 이런 미친 이 여자가 지 전남친을 만나고 온 겁니다. 중간 과정 다 빼고 말씀드릴게요. 그냥 질렀죠. 그러자 아내 역시 지지 않고 니가 먼저 날 속였잖아. 그래서 나도 너 좀 속여보겠다는 건데 뭐가 문제야? 쌤쌤이 아니냐고. 그리고 니가 먼저 시작한 거니까 내 탓 하지 마라. 나도 너처럼 문제 안 만들려고 말 안 한 거야. 어쩌라고. 막 이러면서 지금까지 사람을 미치게 만들고 있어요. 솔직히 이 여자 도무지 용서가 안 됩니다. 자기는 그냥 카페만 조용히 다녀왔다는데 제가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? 둘이 카페에만 간 건지 아니면 모텔에 기 들어가 뒹굴었는지 아닌지 누가 그걸 장담한다고. 예? 여하튼 그래요. 용서는 안 되지만 이걸로 이혼하는 것도 뭔가 좀 우습고 일부러 빈틈을 노린 건가? 즉 지 전남친 만나고 싶어가지고 트집을 잡은 건가 싶은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. 아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? 내가 지금 머리가 너무 복잡해. 제발 조언 좀 해주세요. 댓글 1번 매일 3시간 왕복 그것도 무려 6개월 동안 니 마누라 몰래 다른 여자랑 둘이서 카풀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? 근데 뭐? 이걸 아내가 싫어할 줄 몰랐다구요? 아니 그냥 카풀 대 전남친 만나고 온 거라면 당연히 전남친 만나고 온 게 훨씬 더 잘못이지만 너는 아니야. 여기서 제일 문제는 카풀도 전남친도 아니고 이 문제를 본인 잘못이라 생각하지 않는 니가 제일 문제라구요. 댓글 나는 제목만 보고 여자가 이상하다 미쳤나 생각하고 들어왔는데 내용 보면 뭐 둘 다 똑같은 부류네. 2번 그냥 카풀이라는 걸 자체를 안 하면 되는 거야. 나는 퇴근 후 집에 올 때 지하철역까지 버스를 타고 가야 하는데요. 그 짧은 때도 남직원들한테 태워달라는 소리 절대로 안 해요. 왜? 혹시나 남직원의 여친들이 오해를 할 수도 있으니까요. 그래서 그런 상황 자체를 안 만들죠. 여하튼 여자도 잘못을 했는데 이 글쓴이 남편도 정상 아니야. 3번 처음엔 쓰니 편 들어줄 생각이었는데 자기는 카페만 다녀왔는데 제가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? 둘이 모텔에 가가지고 뒹구르는지 아닌지 누가 장담을 해? 이딴 소리하는 걸 보면서 그 생각 쏙 끼어들어갔어. 지는 오만 거지같은 더러운 망상질이나 해대면서 본인이 했던 카풀은 순수한 거라고 웃기고 자빠졌네. 아니 그럼 니 마녀라는 뭐냐? 니가 그 유부녀랑 카풀을 했을지 카꽁을 했을지 그걸 어떻게 아냐고. 그래 똑같은 것들끼리 아주 그냥 잘 만났네. 둘이 꽁꽁 붙어가지고 평생 그러고 살아. 절대 망상하지 말고. 4번 장난 저건 절대 그냥 순수한 카풀이 아니죠. 게다가 지가 모텔을 가봤으니까 지 마누라도 의심하는 거지 뭐.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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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번 아니 그래서 도대체 무슨 지푸라기를 잡고 싶은 건데요. 보배에 올렸다는 그 링크 좀 올려봐요. 거기서 무슨 말을 듣고 여기로 왔는지 좀 확인 좀 해봐야겠어. 아니 여자랑 카풀을 6개월 내내 했다면서 아내가 전남친 한 번 만나고 온 건 용서가 안 된다고요? 그 6개월 동안 니가 모텔에 갔을지 아내가 어떻게 믿어요? 어? 뭐 믿음과 사랑만 있으면 다 이해가 되는 겁니까? 물론 니 아내가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. 그런데 그 전에 니 행동은 어땠는지 그걸 봐야지. 3번 이 여자 도무지 용서가 안 됩니다. 그래요. 쓰니 마누라도 똑같은 생각 했을 겁니다. 꿀꿀꿀꿀 4번 상대가 유부녀니까 본인은 문제가 없다고? 아니 그렇게 니 마누라도 똑같은 유부녀니까 전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건 매한가지 아닙니까? 5번 어? 쓰니 놀리라며 만약 아내 전남친도 기혼이고 또 아이가 있다면 아무 문제 없다는 건가? 뭐야? 내로남불이야? 게다가 아내는 딱 한 번이고 너는 180번이잖아. 아니죠. 360번이죠. 왔다 갔다 두 번이니까. 내 댓글 장난하냐? 예전에 서로 좋아가지고 물고 빨고 있던 전남친이랑 그냥 직장 동료가 같냐고. 왜? 그럴 거면 출근하면서 매일 보는 걸로 따져보지 그래? 그럼 수천번이겠구만. 2번 그러니까 애초에 그걸 왜 숨기냐고. 여기서 이미 끝난 거야. 6번 아 이 음침한 내로남불 새끼. 같은 남자 입장에서 저건 절대 카풀이 아니고 100% 오피스 마누라인 이유를 내가 설명해 줄게요. 매일 왕복 3시간 정도지. 그거 6개월 동안 카풀을 해왔는데 자기 부인이 그 카풀하는 사람의 성별조차 모른다. 이건 절대로 말이 안 돼. 나도 카풀 오래 해본 사람이지만 내 가장 가까운 내 마누라한테 오늘은 그 사람이 좀 늦었다. 그 사람이 음료를 사왔더라. 기름을 넣어주더라. 이러면서 그 카풀 상대방과 있었던 일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거든. 절대로. 카풀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빨리 나가야 되고 귀가도 늦어지고 등등등 이런 사소한 이야깃거리가 얼마나 많은데 말이야. 게다가 너는 2, 3일씩 나눠가지고 운전했다며 근데 아내가 6일도 아닌 6개월이나 성별을 모를 정도라는 건 이건 아예 처음부터 즉 고의적으로 입을 꾹 닫고 있었다는 거고 거기서 바로 네 마누라가 쎄함을 느꼈으니까 네 처자고 있을 때 몰래 폰을 본 거겠지. 뭐? 그냥 직장 동료 카풀 옌병하네. 내 말이 이 말이야. 아내 어떻게 6개월 동안 카풀 상대방에 대한 이야기를 아내한테 한 번도 안 할 수가 있어? 뭔가 더럽고 구린 게 있으니까 지도 일부러 숨기는 거지 뭐. 7번. 에? 카페인지 모텔인지 알 게 뭐냐고? 그럼 카풀인지 카에서 풀었는지 알 게 뭐야? 8번. 야 나도 남잔데 좀 솔직해지지 그러냐? 하루 왔다 갔다 3시간이면 퇴근하고 집에 가서 지 마누라랑 대화하는 시간보다 훨씬 더 길겠구만. 이건 뭐 없던 정도 생길 판이요. 지도 캥기는 게 있으니까 상대가 여자라는 걸 어떻게든 숨기고 있다가 마누라가 눈치 깎고 폰 뒤져본 거구만? 까지 까지 까지. 아무 일이 없었다고 가정을 해도 그렇죠. 6개월 하루 2시간 반 이상을 몰래 그래 해왔다면 이걸 알고 기분 좋아할 배우자는 없을 겁니다. 그쵸? 그 근데 더 기가 막히는 건 자기는 아내를 의심하고 있다는 거 제일 싫어요. 나는 깨끗한데 너는 더럽잖아.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. 특히 의부증 걸린 사람들 의처증이나 의부증 걸린 사람들 상대방을 죽어라 의심합니다. 부정망상. 그러면서 자기는 절대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는 또 깨끗하다. 이렇게 생각을 해요. 이게 말이 안 통하거든. 얘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 소식이 있습니다. 좋은 소식이에요. 핫설몰에서 우리밀, 우리 찹쌀로 만든 수제 약과를 출시했다고 합니다. 주소는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 놓을게요. 많은 관심, 사랑 부탁드립니다. 이게 왜 좋은 소식이냐고요? 저한테는 좋은 소식이죠. 그쵸?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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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